네 이번에는 상황 교회 교출 플레이 영상입니다. 쓸전은 아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택, 저택에서 시작을 합니다. FBI SWAT 쪽에 리크루션이에요. 탭을 누르니까 50% 남은 상태, 50% 남은 상태, 접착, 브리칭 차지로 부를 수 있는 표현을 두 개 파괴, 선광탄을 통해서 CRL 인정 화면 채취 이렇게 있습니다. 알풍. 천천히 움직이죠. 깜짝이야. 저긴 줄 몰랐네. 이게 무슨 운이야. 아이고야. 여길 보수구요. 아이고. 되게 야매로 하는 것 같아도 뭐. 네. 되게 야매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저쪽에서 잘 안보이네요. 아. 아. 접. 천천히 움직이자. 아까 전에 밑에 테이블룸이 비었으니까요. 뚫어주시고. 그리고. 렌즈를 살짝. 줄었다가. 내려놓고. 있으면은. 접착됩니다. 이렇게 선광탄을 던져주고요. 없죠? 없죠? 없는걸 확인을 하고. 다시. 트랩도어 쪽으로. 떨어집니다. 인질은. 인질을 잡게 되면은 일단 무조건. 권총을 쓰기 때문에. 놓고. 일어나서. 잘 안보인다. 잘 안보인다. 네.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고. Ayez. 안에서. 대려가서. 대려가서.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다운 클리어. 이렇게. 같이 있기만 해도. 이렇게 탈출이 됩니다. 하하. 하하. 되게 성의없다 근데 진짜 던진다 그냥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교회 교출이었습니다